현실장! 네! 이건 뭐야? 무슨 옷이 있다고야! 이거 내 사이즈 맞아? 이거 내 사이즈 맞냐고! 짜증나, 짜증나. 어르신님. 죄송합니다. 도대체 피팅을 발로 한 거야? 발가락으로 한 거야? 눈 있으면 봐들. 기본이 안 됐잖아, 기본이! 어? 아들, 언제 왔어? 내 눈에 이쁘기만 하고만 볼. 다이어트는 좀 해야겠는데? 음, 그건 아니지. 봐봐. 이딴 걸 어떻게 입어? 누가 입어, 이런 허잡 쓰레기를. 우와, 너무 이뻐요. 인실장. 네. 아들, 나 오늘... 저거 김사랑? 응. 드레스 벗을게요. 네. 네. 정신 차려. 보는 눈이 몇 갠데, 이런 데서 털려 찌라시 도는 거야. 품질보증 확인될 때까지 눈도 마주치지 마. 알았어? 응.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할 거야? 최 기사 줘? 됐어, 내가 알아해. 입고 갈로 갈아입어야 되니까 완전히 앉아 있기나 해, 알았어? 알았어. 또 더위되 partner 입니다. 아 rua 가드니.